TV특종 놀라운 세상 튼튼한 머리카락 그 파워 제대로 선보이겠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 문잠들만 기본이요 수식간에 호신용으로 변신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머리카락이 현실에 나타났다? 두 발을 모두 들고 매달린 한 여자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던 것 뭉치며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난이의 머리카락 괴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다마도 앞으로 숙여지기는 터녕 더욱 뻣뻣한 목 그렇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 바로 측정에 들어간 제작진 조심스럽게 철다보니 장바구니의 무게는 무려 6kg이란다 이거 있지? 이것 좀 부엌으로 옮겨줘 아니 이건 가스통이잖아요 가스통을 머리를 옮긴다고요?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데 역시나 가뿐히 성공 라니 늦저분은 제작진이 등기한 마지막 미션 외력의 머리카락 3손녀 도전 과제는 바로바로 구톤트랩 과연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줄 상떼 풀리라고 힘을 주는 라니 라니가 상떼름 상떼름 땡시로 턱이 앞으로 닿겨지는 미션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힘도 안들려 힘도 안들려 힘도 안들려 힘도 안들려 힘도 안들려 힘도 안들려 힘도 안들려